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들어 건대를 하랴 또 명강상님 나오셨으니까 천연지기를 원포인트 레슨 좀 해주세요 내가 지쳐 있을 때 이렇게 맞으려면 되거든요 트롯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느낌이다 예전에는 영화 주제가로 트롯이 대부분 사용됐었고 주제화를 듣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 간다 이제 공연 시작할게요 뭐 해도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이 노래 딱 부르잖아요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래요 모르세요 맞아요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사람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아파할 때도 따뜻한 미소로 지켜줄 사람